딸! 엄마! 미리네, 들어가서 손 씻고 세수해. 엄마랑 이모 잠깐 얘기 좀 할게. 응. 무슨 일이야? 왜 저녁 전화를 안 받아. 야, 내가 오늘 뭘 본 줄 알아? 장경준 씨랑 미리네가 도서관에서 같이 있더라? 무슨 말이야? 우리 미리네가 어떻게 해? 물어보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만났대. 친구가 됐다나. 모르는 글자도 가르쳐주고 오늘은 동화책도 같이 봤다더라. 야, 이거 완전 인연 아니냐? 지난주면... 엄마! 오늘 어떤 아저씨랑 아빠가 오늘날 같이 읽었어. 그 아저씨도 그 책 좋아하나봐?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오늘은 이영희씨가 나와요. 꼭. 장경준 씨야? 뭐래? 만나지? 나 말해야겠어. 내가 애엄마라는 거. 그래야 맞는 거잖아.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